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기초과학 프로젝트로 대전시 신동에 지난 2021년 말 1단계 구축이 완료된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 가속기 라온이 이달 말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. 연구원은 지난해 1단계 저에너지 구간의 가속기 빔 인출을 확인했으며 이달말부터 오는 8월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 다양한 중이온을 가속해 희귀 동위 원소를 생성하는 성능을 점검하고 개선할 계획입니다. 연구원은 지난해 1단계 구축이 완료된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을 가속기입니다.